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 기술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 기술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 기술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네가 감사합니다.